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처갓집 양념치킨 편입니다 양념치킨계의 거성 처갓집에서 저한테 오늘 상품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처돌이라는 이 인형과 함께 이 처돌이를 여러분들 같이 소개하면서 양념치킨 두 마리 2만원짜리 같이 먹어볼게요 어우 오늘따라 콜라도 처돌았네 씨부랄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아하 다리 찾고 싶은데 다리가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여깄네요 와우 치킨은 첫입이 맛있지 인정 먹을줄 아네 이거는 날개 좀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두 마리짜리랑 호수가 작은 닭이에요 윙봉을 뽑은 다음에 윙봉살부터 근데 아들아 처갓집 진짜 나 좋아하나봐 솔직히 내가 저번에 페리카나 방송에서 처갓집보다 페리카나가 더 맛있어요 양념은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걸 보내준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난 왜 그러지 나한테 처갓집은 그렇게 조회수도 많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처갓집팀이 나를 상당히 좋아한다 페리카나는 연락도 없는데 씨부랄껏 몰라 처갓집은 하여튼 나를 좋아하나봐 처갓집은 순살도 다리살이에요 뻑뻑하지 않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상품권 받은 걸로 순살리뷰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처갓집은 슈프림 양념이 좀 대세지 요즘에 양념은 이제 고전적인 거고 난 이렇게 무조건 깨마니야 배달의 민족 요청사항에 깨마니 저갓집이 요청사항에 저갓집은 옛날보다 조금 양념이 약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슬쩍 카레맛이 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페리카나를 좀 더 위로 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양대산맥이죠 그래도 여기 또 이번에는 뻑살 여러분들 진짜로 처갓집에 양념이 그냥 끈짝나요 딴 거 드시면 후회해요 슈프림도 양념이잖아 진짜 맛있다 제가 간만에 초갓집 먹는데요 이거 딱 봐도 개뻑살인데 진짜 맛있네요 어우 뻑살 다음에 순살 한번 먹어보시네 이런 뻑뻑살은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다음날 볶음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치킨 볶음밥 뭐 이런 것처럼 양념을 활용을 해서 진짜 맛있어 와우 다리 무조건 다리 먼저 먹어야 돼 치킨은 다리를 사수한 재가 치킨의 정복자야 치킨의 정복자야 이때 타임에 콜라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한 개만 더 먹을게요 진심 맛있어요 손에 양념 퍼르트류러는 거 보이세요? 양념치킨은 이렇게 우걱우걱 뭐가 맛있어요 여기에 딱 맥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진정한 떡살이네 이것도 뭐 진정한 떡살이네 아우 진짜 맛있어 아우 시원하다 이 이름이 마스코트 이름이 쳐돌입니다 초가찜 치킨의 공식 굿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리 받으신 분들도 있을건데 제가 뭐 박스를 잠깐 보니까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마스코트도 있고 초가찜 네 여기 뭐 대표번호도 있고 여기 뭐 투명하게 이렇게 꽉대기가 좀 간지가 나요 이런거는 여러분들 리미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꽉채기 채로 또 간직을 해야되거든요 네 이것도 느낌이 있죠 좀 디테일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 얘가 초돌이야 음 퀄리티가 나름 나쁘지 않아 뒤에 뭐 이렇게 닭마냥 이렇게 달려있고 차량이나 여러분들 뭐 그런 데다가 걸 수 있게 요런게 고리가 있다 이거를 걸고 다니면 인싸가 된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인형 뽑기 해가지고 맨날 이상한 뭐 그냥 짭탱이 그냥 카카오톡 캐릭터만 갖고 다니지 요거를 달고 다녀 니네들의 인생은 쳐돌지 않았어 이제부터 풀리는 거야 인싸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 진짜 뭐 갖고 싶은 양반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 공짜로 줄게 나도 나도 이걸 필요하지만 나는 참아 나이가 34살이라 이걸 갈 수 없고 아니 우리 친구들 상당히 좋아하네 어 아직 쳐돌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예 이걸 갖고 있으면 쳐돋은 현상이 없어 예 이름하여 쳐돌이 처갓집의 공식 굿즈 참 귀엽네요 진심 깐다비아가 봐도 너무 큐트하고 엘레강스하고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이 인형 여러분들 많이 쳐돌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아 너무 가지고 싶으세요? 예 그럼 제가 일로 오세요 가우동으로 오세요 쳐돌아들 미안합니다 예 쳐돌이 드릴게요 네 진짜 오는 건 아니겠지 쳐돌기 전에 예 뒤지는 걸 보고 싶으면 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쳐돌이 많이 사랑을 해달라 예 쳐돌이의 색깔은 뭐 빨간색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보라색이 아유 이것도 야물딱죠 요것도 나름 구색을 맞췄어 야 보라색 이쁘다 색깔 배열 봐 야 요즘 트렌드가 퍼플인거 모르지 니네들 야 또 보라색깔 또 쳐돌이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 처갓집에서 나름 신경을 너는 여기로 가 너 이제 나와 넌 나와 자 쳐돌이 야 깐지나지 이게 또 이렇게 dp 효과가 있는 거야 어 여기 장사하시는 양반들 딱 쳐돌이 이렇게 딱 해서 깐지가 나 진짜 그치? 저같이 마케팅 사람들은 쳐돌지 않았다 상당히 아이디어를 잘 내시는 그런 또 바쁜 양반들인데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쳐돌이 우리 청자들한테 주거나 저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여러 이벤트를 해야 쳐돌이 쳐돌고 싶으면 해요 뭔 저걸로 이벤트를 하냐 그냥 줄게 직업이 뭐예요? 저 직업이 이거예요 저 이거 여러분들 10년차 bj인데 요즘 친구들은 저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뭐 먹방 하는 친구들은 저를 다 알 거예요 형 하루에 한 끼 드시나요? 요즘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요 살찔까봐 진짜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번에 80kg 한번 찌고 다이어트 한 다음에 하루에 운동을 내가 두 번을 했어 아침하고 저녁하고 낮하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운동하기가 안 먹어요 여러분들랑 먹는 게 하루 한 끼예요 살찌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살찌는 게 너무 싫어서 요즘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끼야 이게 한 끼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배 쫄쫄 굶어가면서 많이 시청해 주세요 딴따 키가 어떻게 되나 178 깔창 빼고 여러분들 저는 반올림 안 하고 178이에요 한 끼 먹고 이렇게 저는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최소 두 끼는 드셔야죠 진짜 여러분들 당이 떨어지거나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핑핑 돌아 일반 분들은 웬만하면 아침 챙겨드시고 그러시는 게 가장 좋지 동안 비결은 없습니다 캔빨이에요 동안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동안은 아닌데 여러분들하고 늘 방송하니까 재밌는 얘기하니까 좋게 봐주는 거지 감사하죠 딴따 형 사랑해 난 너 안 사랑해 이 씨부나 이 새끼야 난 남자가 저렇게 사랑한다면 그냥 불알해서 그냥 지진이나 그냥 형 좋아해 이렇게만 해줘 부탁할게 그럼 운동은 안 하시는 건가 운동은 하루에 한 번 해요 저번에 살찼다가 이제 두 번을 했는데 너무 빡세가지고 못 해먹고서 너무 막 지쳐 방송할 때 텐션이 낮아지는 거야 한 2, 3주간 해봤는데 늘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치킨집 어디가 제일 좋나 후라이드는 동키 바베큐 치킨은 뭐 지코바 그 다음에 간장은 호시기하고 부엌치킨 양념치킨은 처갓집하고 페리카나 또 있나? 무슨 치킨이 있나요? 이게 종류마다 틀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다 해주고 싶은데 지역마다 차이도 있고 뭐 그 정도만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부류는 그런 치킨이에요 뭘 내가 대단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돈벌이니까 하는 거지 니네들 만약에 먹방 비제를 심려놨다고 하면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좋게 봐주면 좋지 몰라 동키치킨은 나도 모르겠어 친구들 동키치킨이 후라이드계에서는 뭐 제가 제일 빨아 제끼는 그런 치킨이죠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슈프림이 맛있어 보이는데 살찔가 못 먹겠어 아유 먹을 때는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 먹어 근데 처갓집은 여러분들 슈프림보다는 양념으로 가세요 그냥 왜냐면 질려요 슈프림은 그 마요소스 때문에 질리는 게 있는데 처갓집 중에서 지점을 잘 선택하면은 좋은 치킨 하나 추천해줄게 와락 간장 치킨이라고 있어 아는 사람 그게 이제 다른 간장 치킨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뭐 야채도 들고 지점만 잘 만나면은 막 그 간장 소스가 찐득찐득하면서 약간 찜닭맛이 나 그래가지고 나는 베스트라고 봐 어 처갓집 간장 중에 와락 간장이라고 있거든 그게 은근히 개꿀이야 간장 따로 있고 와락 따로 있다 친구들 와락으로 시켜야 돼 와락 응 와락이 내가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줄게 근데 그건 지점을 잘 만나야 돼 못하는 지점 하면 그냥 간장처럼 온단 말이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오래된 체인점이나 처갓집 중에 괜찮은 체인점이 있다면은 와락 간장하고 양념을 추천합니다 뭐지 살찔까봐 걱정하면 슈프림이고 먹어 뭐 그건 안되지 아 나 여러분도 그냥 손으로 먹을게 못먹겄다 씨부라 그냥 먹고 또 닦을게요 교촌 간장도 맛있지 근데 내가 개동치킨이라고 아냐 여기 아는 사람 개동치킨이 교촌 원래 전에 나왔던 회사야 근데 이제 교촌하고 분리가 됐거든 옛날에 구포촌치킨이었어 포촌치킨 응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지 이제 개동치킨이 교촌보다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좀 덜 좀 짜거든요 싱거워 약간 근데 개동치킨에서 이제 교촌마냥 짜게 해달라고 하면 개꿀맛이야 진짜 맛있어 교촌 저리 갈아야 개동 먹어봐야더라 개동 개동을 무조건 짜게 해달라고 음 그렇게 먹으면은 간장의 베스트다 교촌은 워낙 유명하니까 음 뭐 둘째야 좀 약간 싱거운 느낌인데 지점에다가 이제 짜게 해달라고 하면은 개졸맛탱이야 음 그렇지 떡도 뭐 있는데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동좋아요 아니 여기 뭐 다들 치킨갤러리냐 치킨으로 대동당 결을 하네 이 새끼들 뭐 치킨으로 그냥 뭐 총선 나갈 새끼들이네 KFC키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몰라 이 씨부랄놈아 니가 가서 먹어 이 증거버거 같은 새끼야 무슨 뭐 치킨버거도 아니고 씨부랄놈이 아까부터 이상한 거 물어보네 니가 먹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니네들은 치킨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하네 참 니네들 치킨 좋아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치킨이요 양념은 솔까 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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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죄송해요 처돌이야 미안해 양념은 솔까 페리카나지 어 그치 어 아니 공짜로 먹는데 너무 솔직했나 양념.. 양념이 솔직하게 페리카나죠 양념은 뭐 베스트는 뭐 다음이 처갓집이지 냉정하게 내가 카레맛나는게 너무 싫어 이거 옛날에 안 났는데 끝에 약간 카레맛나는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가 됐다 오빠가 치킨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얘기하세요 친구들 뭐 근데 KFC 뭐 이런 쌀떼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좋아 솔직히 사는 이유 되라고 하면은 치킨은 꼭 들어간 그래 알았다 별 정신나간 새끼들이 많아요 여기 아어우우 전하다 자 다시 저는 콜라 좀 따라놓고 국산 맥주, 스윗맥주 통틀어서 친구들아 가장 베스트가 뭘까? 난 솔직하게 일본 싫어하는데 아사히라 생각해 난 아사히 아사히 슈퍼드라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난 아사히가 맛있더라고 미안해 아들아 난 일본 싫어하는데 그냥 아사히가 좋아 나는 깔끔한 맛이 나는 그리고 아사히 일본 가서 공장 갔다 왔는데 진짜 대단하더라 옆에 뭐 이웃나라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블루문이라는게 있어? 에델바이스, 호가든, 스텔라 음 일본 싫어하는데 기린 그러니까 일본이 맥주는 되게 잘 만들어 필라이트, 하이네켄 미안한데 테라 좋아하시는 양반들은 쪼금 맥주감 떨어지신거에요 국산 맥주 테라에서 막 CF 엄청나오죠? 그 술갤러리에서 테라 개까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근데 막 그 뭐지 약간 좀 케이스빨이라고 해야되나? 병빨하고 맥주는 그런게 심해 테라 별로야 맛없어 칭따오? 칭따오 뭐 맛있지? 그지? 양꼬치에 칭따오고 기름진거 먹을때 그게 있지 진짜 맥주 싫어했는데 일본가서 먹고 좋아하게 됐는데 일본은 이제 맥주를 이제 소주처럼 먹으니까 맥주가 이제 싱싱하지 생맥주가 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칭따오는 탄산이 쎄가지고 니글리글한거 먹는 우리나라 음식에 잘 어울리지 중국음식하고 코끼리 마크 있는 맥주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거 같아요 그것도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먹는건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그냥 세계맥주 편의점에 파는거 중에 얘기하시네 뭐 칭따오 뭐 이런거 버드와이저 아까 뭐 호가든 근데 아들아 여기 불랑 좋아하는 친구들 없냐? 나는 불랑중에서 그 오리지널하고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라고 혹시 아는사람있어? 그게 또 불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어 그 느낌이 그 과일맛나면서 살짝 이렇게 상큼하고 그것도 별미야? 어 이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맥주인데 불랑하고 에델바이스를 또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 꽃창기 뭐 나고 뭐 그거 맞아요 VB는 호주 맥주 아닙니까? 예 VB는 조금 약간 남자들의 맥주같은 그런 느낌 그 와일드한 느낌이지 아 맥주 주시게 먹고싶네 괜히 얘기해가지고 치킨먹는데 아 맥주 땡겨 호젤닷근은 생맥으로 먹어야 아들아 맛있어 생맥으로 딱 주잖아? 그럼 거기 위에다가 시나몬 계피가루를 뿌려줘 뭔 말인지 알지? 어 맥주 위에다가 계피가루인가 뭐 시나몬 그거를 뿌려줘 뽀뽀 점삼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뽀뽀님 감사드려요 네 아까 1분 얘기하신 분이죠 맥주갬성 나랑 코도 맞은 분 아이 고마워요 호젤닷근은 생맥으로 먹어봐 아들아 뭐 시나몬 가루 딱 뿌려가지고 거품에다가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특유의 그 맛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시나몬 그 설탕이야? 어 하여튼 뭐 그거 되게 여러분들 음 별미니까 코젤닷근 선전하는 그냥 편의점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먹어봐요 형 다리 좀 뜯어줘 다리를 아까 내가 닫혀 먹었어요 아들아 줘봐네 미안해 이거 돌려서 보면 될 거 같애 기네스는 호불호 진짜 많이 걸려 내가 옛날에 한때 맥주에 빠졌을 기네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 과거에 만났던 미모의 그녀땜에 내가 그녀땜에 기네스를 배웠거든 근데 이제 그녀랑 헤어지고 나서 나는 여자들이 흑맥주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미수기 미수기를 할게요 미수기하고 이제 썸을 타는 동안에 내가 이제 흑맥주 전문점을 갔어 근데 거기 기네스가 있더라고 딱 추천을 해줬는데 그냥 표정이 뭔가 막 한약 먹는 느낌 나고 똥 씹은 표정인 거야 자기는 실제 흑맥주가 여기 왜 데리고 왔느냐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건 기네스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 음 다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들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음 그렇더라고 흑맥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뭐 많이 타지 그런 거를 사람마다 형은 치밥을 어떻게 생각해 아 맞다 애들아 처갓집에 그 치밥 팔거든? 슈프림치밥하고 무슨 뭐 그거 절대 먹지마 아 미안합니다 본사에서 공짜로 아이 몰라 어 처갓집에 치밥을 팔아 아 아들아 이천원인가 삼천원인가 그거 진짜 맛 디지게 없어 진짜 어 진짜 맞다가리였어 내가 그거 참 돈 아까운 게 없어 아니 밥도 뭐 씹으라 무슨 뭐 고슬고슬해가지고 맛있는 줄 알았더니 냉동밥에다가 씹으라 가격은 그냥 뭐 개창렬에다가 맛도 없어 아 미안합니다 저 처 돌았나봐요 에휴 한잔 먹고 잠시만요 정신 좀 차릴게요 본사에서 공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처 돌한 처... 처 돌이... 이... 미안합니다 에휴 이거 진짜 공짜로 먹는 거야 아들아 하아... 쓰읍... 예 맛잇... 맛있네요 예 맛있는데 치킨은 진짜 맛있지 예 다시 갈게요 친구들 다른 얘기로 쓰읍... 에엥... 네... 맛있어 뭐 맛있죠 왜... 이거 어떻게 오늘 어떻게 편집하냐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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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양념치킨은 시장치킨은 진짜 따뜻한 밥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살점 있지 이렇게 이렇게 딱! 살점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밥에다 얹어먹으면 그게 꿀맛이지 굳이 뭐 그런것 보다는 솔직하게 그치 예 원래 치킨은 여러분 치킨은 양념치킨에는 최고 좋아 우리나라에 문화죠 고유 음식 문화지 근데 외국인들이 그게 더 좋아한대 외국애들은 달달한거에다가 막 밥을 먹어 그래서 양념치킨에 치킨은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놀러오면 요즘은 영육성 식두염 괜찮나요? 하는데 내가 무슨 영양제를 하나 먹었는데 그거 먹고 되게 좋아졌어요. 메스티껌이라는 영양제하고 판크레아틴인가? 그거하고 하베진, 일본과 알지? 양배추환, 그거 세 개를 먹으니까 영육성 식두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저처럼 야식하시고 술 자주 드시고 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세 가지 영양제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좋아. 메스티껌하고 판크레아틴하고 카베진 그거 세 개 먹고 다 놨어요. 마이크 음질이 깨끗해? 이거 좋게 들어주면 좋네. 일본께 여러분들 이상하게 내가 일뽕이 아닌데 오늘 일본을 많이 빨아져끼는데 약성분이 조금 좋은 것 같아. 얘들이 뭐 씨부라. 짜증은 나는데. 근데 나머지는 뭐 일본께 아니고 여러분들 뭐 서양껄걸? 내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네. 그렇지. 진짜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 여기 뭐 여러분들 참고로 배달음식 좋아하는 양반들은 영유성 식두염 한 번씩은 걸리지. 야 근데 어저께 아들아 축구 봤냐? 진짜 우리나라 잘하더라. 갑자기 전반전에 나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첸을 돌릴뻔 했는데 후반전에 밀어붙이는 거 보고 역시 우리나라 한일전에서는 체력하고 정신력으로 그냥 무쌍이 돼가지고 애들이 앉을라고 해. 그리고 니네 이강인이 그 뭐냐 애국가 부르는 거 봤어? 진짜 사람이 됐어. 제2의 손흥민이야. 어 차기 주장이야. 예 차기 진짜 주장이야. 어 그거부터가 셋싹이 모이는 거야. 애가 사람이 됐어 이강인이네. 응. 나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다시 봤다. 응. 잘하는 것도 근데 사람이 인성이 돼야 돼. 근데 그 인성이면은 뭐 롱런이지. 못해도 뭐 그냥 실드지. 대단한 거야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나라에서 언론에서 지지라기만 못하면 까고 이러는데 열심히 하려는 거 자세가 아 참 어린 친구인데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게 마르세유턴인가 그거를 되게 잘하대. 응. 그리고 센터링 걔가 올리면 뭔가 기대가 돼. 맨날 우리나라 그 벤또 그 국대 있잖아. 윙백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누구 얘기 안 할게. 걔들 막 똥걸로 올리잖아. 하나도 기대감이 안 들어. 어차피 손흥민한테 안 가잖아. 근데 이강인이 올리면은 무조건 머리에 맞추더라고. 그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난 그래 다시 한 번 느껴져서. 벤또가 진짜 정신나간 새끼구나. 그 도시락 새끼. 응. 이강인을 쓰지를 않아. 병신 고집쟁이. 지 커리어 올리려고. 맨날 안전하게 축구하는 새끼. 그 새끼는 나가야 돼. 제발 그 도시락 새끼 뒤지게 진짜 맨날 쓰던 애가 쓰고. 손흥민 이번에 그냥 챔스 결승 나가지고 지지라기 피곤한데. 뭐. 병까지는 한 번은 쉬게 해줘야지. 손흥민 대 아들아 사람이야. 나보다 어려. 애들하고 술 먹고 싶고 여친 만나고 싶고 다 하고 싶어. 그거를 막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걔가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서 국대에서도 잘하지. 응. 난 벤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이강인을 써야 돼. 그리고 결정적인 게. 우리나라에 센터링 올리는 애가 없어. 지금 국대에. 맨 씨부랄 놈들 똥보리나 쳐 올리고 앉아있고. 그냥 택배가 그냥 경동 택배도 아닌 무슨 뭐. 이렇게 드, 드, 쩌리 택배 그냥 크로스가 올라와 맨날. 장염에 뭐가 좋을까요는 죄송한데 여기가 여러분들 메디컬 무슨 의학 TV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야라서 그런 거지. 제가 허준도 아니고 이 씨부랄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야 어떤 놈인가. 나한테 왜 물어보는겨. 형님 치킨 맛 어떠십니까? 오늘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나름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주려고 옆 동네 쪽에서 잘하는 데서 시켰는데 청아집 중에서는 상타예요. 깨양도 뭐 싫어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장염은 내가 방금 전에 우스캣소리고 일단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진짜 참아야 돼. 먹방을 보는 뭐라는 참고. 아 진짜 또 일본 약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타이산이라고 있어요. 아들아 오타이산. 어 장염의 직방이야.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치란라민이라고 있어요. 이치란라민. 그 매운 강도가 9단계까지 조절이 돼. 근데 일본 애들이 매운 걸 못 먹는데 내가 겉댕을 했을 때 내가 6단계를 선택을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복통이 일어나고 씨부랄 다음날 무슨 어 이상하면 유적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정신을 막 혼미하고 막 시긋땀이 흘리는 거야. 그래서 호텔 거기 프론트에다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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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프미 헤프미 플리즈 하면서 이렇게 내가 콩글리시 하면서 이제 약을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타이산을 하는 거는 가로약을 주더라고. 오타이산. 어. 내가 그 한 포를 먹고 바로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여행을 그냥 일정을 마친 사람이야.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과찬을 하면서 일본 약을 빨아줬겠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몇 통을 그냥 우리나라로 사왔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걸 줬는데 우리 엄마가 여행 가기 전에 갑자기 장염이 걸렸던 거야. 똑같이. 갑자기 트립을 콕 하시더니 와 이 약이 어디서 샀을까? 하면서 진짜로 어 정말 우리 엄마도 극대 칭찬을 했던 약이다. 오타이산. 어 오타이산이라고 그게 어 좀 구해서 먹어봐. 직구를 하던. 어 오케이? 음. 이게 나 여들아 근데 나 진짜 치킨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 나 약 파는 사람 아니야. 야 오늘 공짜로 받은 건 치킨 밖에 없어. 다들 왜 쓸데기 없는 얘기로 그럴까? 조미료라니? 어허. 조미료를 내가 왜 칩니까? 내가 뭐하러 내가 뭐 초돌았어요. 근데 초돌이 뭐 인형도 뭐 바꾸서 깐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뭐 불화를 까 니네들한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 한번 찾아봐. 음 일본 약인데 우리나라 정식으로 수입이 안 돼서 직구해야 돼. 아니면 일본 여행 가는 친구나 부탁을 해서 한번 얻어봐. 오케이? 약 얘기를 하기가 싫은데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얘기해주는 거지. 음. 우리나라 약이 참 좋은 게 많은데 때로는 뭐 진짜 안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장염은 먹질 말아야 돼. 음. 냉정하게 먹으면은 배 탈라고 막 난리 나지. 핏통싸고. 양념치킨 맨손으로 먹을 때는 꼭 이렇게 진짜 미안한데 빨아줘야 돼요. 네. 불편누분도 죄송해요. 어. 그런 거지. 치토스 같은 뭐 썬칩 같은 과자 먹고 빠는 느낌이야.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처갓집에서 제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간만에 양념치킨 두 마리 아주 막깔나게 먹어봤는데 페리카나 처갓집 여러분들 뭐 둘 중에 어떤 거를 초이스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양념통닭 치킨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이들 재방송 보시고 이 초돌이 인형과 함께 처갓집 많이 드셔보세요.